그래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실버타운을 쫙 그렇죠?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거지 호텔 같다 이게 실버타운이라고? 배를 좀 든든히 채우고 가자고 아 맛있겠다 오늘 이거 먹고 다음에 알아볼까? 진의 뜻이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김원희! 털털하고 재밌으신데 인간미 있으시다 인간미 있어 뭐야? 뭐야? 날것이죠 날것 진짜 생날것 왜 그렇게 웃기지? 답보적인 거지 그런 거 너무 좋은 거죠